자 이거 다람이 이거 산탄라 꽁꽁 따있지 알았지? 이따가 와서 오늘 처음 만나는 형, 누나들, 친구들, 선생님들 이거 하나씩 하나씩 줘 간식 선물 하나씩 줘 알았어요? 알았어요 다람이 삼진 바이바이 바이바이 이차 잘 갔다 다람이 바이바이 얼음 어떤가? 얼음 얼음이지? 자 조심히 미끄러우니까 조심히 가 미끄러우니까 조심 아름 아름 응 아름 가람이 산탄라 꽁꽁 선물 어딨어? 하자 응 가가지고 가람이 오늘 처음 만나는 형, 누나들이랑 선생님들 선물 하나씩 주세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치 하이파이브 예스 가자 가람이요 안녕하세요 가람이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안녕 잘한다 잘한다 아빠 아빠 옆에 이거 미끄럼틀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여기서 저희 재밌게 놀고 나와 알았지? 예 빠이빠이 빠이빠이 다녀오겠습니다 어이구 잘하네 잘하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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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 Jur 그리고 오늘 아침에 준비를 할 수 있는 교육식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다가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저한테 물어봅시다. 그리고 제가 안으로 가봅시다. 제가 가봅시다. 여기에서 가봅시다. 여기에서 가봅시다. 아빠가 여기에서 가봅시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가봅시다. 그리고 또 가봅시다. 그러나, 그는 또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말이었습니다. 카라미. 주님, 주님 주님 주님은 선탐라고 하자 주님을 꼭 고감라고 하자 아, 고갓디아, Mahu, 여 Evet, 아버지, 신나는 나에게 아이를 부여 주님을 통해 주님을 받는다는 의미 주님께서는 선탐라고 하자 하자ě는 못 하자 제 나이가 전해를 가고 싶어 아마 이 어머니가 도입되어 내가 진짜 못하자 그리고 제가 너무 감동을 해서 제가 정말 웃는 것 같아요 네 네 아 그래요? 너무 다행이네요 지금 이 시절은 지금 잘생긴 할 수 있어요 마이니um 이제 10시30분만 기다려 quelques 전주의 11시에 유해의 시인기 무언가를 3시 1시에서 1시간씩 10시에서 11시 2시에서 10시에서 우차 3시에서 10시에서 기름 같은 3시에서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대해서... 이 사실은 거의.. 과정은 salah지 모르겠어 하지만 현재은 한국에 대해서... 대부분 4나 5개월에.. 시스템을 통해 한국에 있는지 그래서 이 직업이 들을 때 요청한 한국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는... 제 한국에는 거의 한국에서.. 한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에 대한 한국에서는.. 그런데 방법은 안정적으로 spoken. 그래서 한국의 환경을 들어서 한국어로 알아야하는 사람을 고르기 시작해 한국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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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볼? 2. 일본어로는, 밥이랑 같이 집사랑의 가족과 친 Joining과 함께 추천론이 되요! 오빠와 엄마가 저녁을 노래하고 나는 첫 번째, 형이잖아. 그래서 지금은 밥이랑 같이η중이 되요. 한국어로는 한국어로는 한국어로도 아나 예예와 수수 참고 좋은 관시를 줄 알고 여행한 남자의 엄마 지금 한국에 집에 가서 그리고 우리 집에서 2개가 많이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제일少은 1개월 한국에 걷는 시간 2개월까지 지금 지금 우리 집사이 이때는 이곳에 우리 집사이 그렇게 우리 집사이 온다 그리고 내 집사이 한국에 한국에 이거 같이 여러분께 이거 그 그 제가 dependent원으로 하겠다는 의륜을 이용하면 이게 지역의 의륜을 이용해보는 우리나라에서 지역의 의륜을 이용해서 지금 바로 1ší 1.5 shown 이런 의륜을 이용하면 그래서 meant 은행자 нашем 대회에 대해 실제 의륜을 이용한 의혹을 한 번에 2번에 2번에 3번에 2번에 2번에 3번에 1번에 3번에 3번에 별을 받 Particip 제가 대회에 대한 알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회에 대한 대회에 2,300dal에 3번에 4번에 3번에 1번에 1번을 이용해서 한참을 가야 되잖아요. 이제 한참을 끄고 부산을 몸부와 그리고 후죠 이제 흥분 한참을 투자 흥분할수는 약필 기준을 지켜으니까요 한국을 대출하자라고 약필을 수 있고 몇일에 들어가는 하기엔 너무 잘했어요 어머니 잘했어 가람이? 거기 있었어? 조금 약간 낯설어는 했는데 오늘 처음 치고서 너무 잘해가지고 친구들이랑도 인사하고 나왔어요 아 그랬어 가람이? 친구들이랑 이렇게 인사했어? 빠이빠이 했어? 잘했어 잘했어 와 가방 너무 이쁘다 가람이 가방이 아직 낯설어가지고 잘 안 메가지고 잘했어 가람이 또 온다 그러니까 이거 메고 또 온다 그러니까 맸거든요 가람이 유출은 재밌지? 어때? 아니 형 누나들 뭐 안에 있어? 응 뭐 안에 있어? 뭐하고 내려갔어? 응 리오아 지금 미끄럼티도 샀어? 맞아요 우와 재밌었겠다 가람이 아빠도 놀고 싶은데 여기서 말을 잘 안해서 나 하고 싶어도 아직 못했을 거야 잘했어 가람이 가람이 가람아 오늘 최고였어 선생님 빠이빠이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내일 만나 가람아 안녕히 계세요 내일 만나요 내일 만나요 내일 또 오자 가람이 오케이? 내일 또 올 거야 가람아 내일 또 올 거야 아깝다 감사합니다 예 가자 가람이 재밌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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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와 암마? 하와 지우 암마? 지우 암마 진짜? 진짜? 하하하 너무 좋겠다 아빠도 가고 싶은데 가람이 우리 뭐 먹으러 갈래? 가람이 맛있는 거 사줄까? 응 하와 쭈 암마 쭈 암마 뭐 먹고 싶어?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음 쭈 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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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서 wei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